얘가 울고 있어 누가? 내 신발을 왜? 맨날 맨날 안 신어도 더 그래 가끔 좀 신어줘 쟤 사놓고 신지도 않잖아 아니 엄마가 신이지 말라고 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야 아 그래? 신게 좀 해주세요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때 신어야지 가자 일단 자 이른 아침에 또 어디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누드아 오늘 어디 간다고 했지? 사진 찍으러 맞아 비슷한 거야 어디 가죠? 바로 저희의 두 번째 광고 촬영을 하러 갑니다 TV 광고는 아니고 역시나 SNS나 소셜 넥보크 같은 데서 하는 광고인데 제가 지난번 다이슨 찍을 때 광고는 다시는 안 찍겠다고 했지만 역시 사람의 망각이 동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광고를 하죠? 저희가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 브랜드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광고 현장에 어떻게 들어가고 또 어떤 광고를 하게 될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해도 된다고 해서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같이 하시죠 루다야 응 룰루랑 같이 갈 거야? 응 촬영할 때는 룰루 두고 촬영해야 돼 알았지? 왜? 아 룰루는 안 나오는 거야 오늘은 루다랑 엄마랑 아빠랑만 나오는 거야 우선도 나와주면 좋겠다 한번 물어볼까? 응 안 된다고 하면 엄마 아빠한테 주고 된다고 하면 갖고 있을 거야 아 그래 그럼 되겠다 그치? 좋은 생각이다 빚어줘 빚어줘 근데 화장실 안 가도 돼? 응 오늘 찍을 광고는 아웃백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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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 같이 찍어도 되지? 고맙습니다 같이 찍어도 된대 응 루다 엄마 아빠 화장 한 동안 기다리고 있어 예쁘게 알았지? 아빠 어떻게 변하는지 봐봐 아기 캥고주예요? 혹시 여기 안에 핑크색 없어요? 핑크색 있나 볼까? 이모도 아직 못 봤어 봐도 돼? 이모는 이 색깔 좋아해 보라 색깔? 맞아 보라색이야 나도 아직 예전히 보라 색깔 좋아해 진짜? 루다야 엄마 옷 핑크색 입고 있다 핑크색? 아빠는? 아빠 무슨 색이야? 하얀색 루다야 아빠 처음 잘생겨졌어? 응 웃겨 웃겨? 얘 루다 차례 잘하고 있어? 흐흐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잘하고 있어 루을 가만히 있음 하다 같이 부인자 가다가 침 울이 안kick 응 바다가 침 울이 disci 깨묘세요 눈 좀 까lä 손 이 떠 까매고 배아피니 이거 맛이 없어 그건 먹는 게 아니지 낙 영상 Stellar 아기야? 왜 아기지? 쟤는 요거 안 해주는 거야? 뭘 안 해줘? 음.. 요렇게 아빠 한 거 아니야 다 해줄 거야 순서대로 하는 거야 어딘지 요렇게 스카프 같은 거 아 가운 아 스카프 같은 거 감사합니다 네 예쁜 핑크로 해줄게요 너가 좋아하는 핑크색이다 그치? 연 핑크 이거 집주치? 이거 집주치? 이거? 아니 이거 살짝 맞아 그런데 여기 엘사가 없어요? 어 여기는 엘사가 없었다 엘사 주스요? 엘사 주스가 없대 브래즈밖에 없어 다음에 할 수 있지만 엄마가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알사 주스? 아니요 엘사 장난감이요 이쁘게 얘기 좀 해 머리 너무 이쁘다 이거 충치색 아니야? 어? 여기 가방 가방이 충치되게 있어 어 핑크색 아니 충치 충치 아 예 아니 아니 이거 여기 문양이 충치 모양이라고 충치 여기 충치 그치? 지이이이이이 그렇게 안 무서웠어? 네 진짜? 그리고 나 반지도 받았어요 반지 받았어? 네 왜? 응 나 왜 반지 받았지? 치과에서는 진료 끝나고 비타민 캔디 있어 거니까 안 주니까 반지 주잖아 대신에 네 반지 어떤 거 받았어? 꽃이요 꽃 받았어? 네 치과 또 갈 수 있겠네? 치과 위 아프면 가야 돼 아 지금 일어나봐? 네 그럼 충치 안 생길게 치카치카 잘하자 네 엄마는? 응? 엄마 뒤에서 엄마도 화장하고 머리하고 있지? 루다처럼? 안 보여 거울로 보여줘? 응 자 뒤에 엄마 보여? 응 안녕 엄마 저기 자 엄마 안녕해 머리는 아직도 이따 마무리 해야 돼 살 확 빠지니까 확실히 달라졌네 여기 더 커진 거 같아 옷도 이쁘네 와 이렇게 촬영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촬영할 거야 앉아보세요 다리 덮고 옳지 이거 봐 카메라 왕대포 카메라다 이야 큰 카메라 와 이모가 뭐 주는데? 우와 고맙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아기 시끼 우와 언니가 이렇게 주면은 한번 쳐다봐줘 알았지? 네 네 네 아직 루다 옆 하이 큐 오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아까랑 똑같은 씬인데 여러 각도에서 찍어야 되니까 지금 저 각도에서 하나 따고 있어요 누다는 어차피 카메라에 안 잡히니까 지금 저렇게 생년필 갖고 놀고 있어 손톱 칠하면서 그냥 집에 가기 아까워 이렇게 헤매를 했는데 이생내 거 찍고 가 겨우 그거 찍고 가라고? 누다야 아빠 어때? 화장하니까? 봐봐 아빠 얼굴 봐봐 어때?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왔다고? 할아버지 왔다고? 너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녀석이 지금은 이제 한 씬 찍고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빨간색 주세요 네 잘하네 나는 빨간색 하고 이모는 빨간색 해요 이모 어디 갈까? 이쪽이요 나는 이쪽 갈게요 그럼 이모는 이쪽에서 갈게 나는 이쪽에서 갈게 그럼 이모 여기서 해? 난 어디서 가지? 그럼 여기서요 만났다 만났다 그럼 이모는 이쪽으로 가대? 이쪽? 같이 가요 좋아? 응 만났다 이모가 너무 잘 놀라주시겠네 고마워 여기다 캥거루 화장해 주는 거야? 응 어디 봐봐 어디 봐봐 아직 다 안 끝났어 아직 다 안 끝났어? 아직 다 안 끝났어? 아직 깬 거지 다 했어? 네 봐봐 보여줘 봐 우와 그래도 다 했네 입술이랑 눈 다 했네 할 거 진짜 웃긴다 디테일하다 그리고 옆에 볼터치도 해주고 이건 뭐야? 여기 밑에는 왜 했어? 응 건조하지 말라고 건조하지 말라고? 하하하 자 이번에는 그림 그리는 씬 따고 있어요 여기다가 확실히 카메라에 익숙한 아이라서 크게 거부감이 오는 거 같아 야 너 너무 잘한다 삐자 나가지도 않고 이야 이런 식으로 칭찬 많이 해줘야 돼 초집중 모드입니다 초집중 모드 네 우리 아래편으로 봤었는데 에헤헤 가방 어디서 났어? 이모가 줄였어 가서 우리 이모한테 보여주자 이거 가방 나 찬 거 보면 이모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이거 탔어요 어머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둘 다 너무 예쁘다 근데 궁금한 게 왜 너만 찍어요? 나는 왜 안 나와? 간만에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었는데 화장도 하고 맨날 추리에잉만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간지러워 해봐 이렇게 내가 엉덩이 줄이려고 하면 아이 간지러워 아이 내 엉덩이 간지러워 저는 이런 역할입니다 루다 웃게 만드는 역할 이거? 이거 봐둬 찍어줄게 엄마 아빠 찍어줘요 하나 둘 셋 내가 늘려줄게 다 알아 그래도 얼굴 나왔어 좀 더 길게 찍어주면 안 돼? 전체 다 나오게? 귀여워 됐어? 오 잘 찍었어 오 잘 찍었는데? 그런데 이거 치마도 안 와 무덥다 너 치마 입고 싶어? 응 다음에 입자 응 드디어 아빠도 같이 해 아빠도 하는 거야 이거 해 뭐? 아빠도 같이 찍을 거야 가자 와 이거 엄청 맛있겠다 그러게 초두 불건가? 초두 불어요? 초두요? 네 초두 분대요 어? 아빠가 불까? 아니 루다가 불 거야? 오죽기 네 루루랑 불 거야? 응 그래 사랑하는 루다의 생일 축하합니다 옳지 자 촬영이 끝났습니다 로켓 촬영이 끝났고 스튜디오 촬영이 남았지 둘이 어딜까? 어 이제 촬영 가서 루다 자게 다행히 루다 낮잠 시간이 딱 끝나가지고 끝나자마자 루다 졸려요 가자 자러 가자 일단 자 저희는 이제 그 스튜디오 도착해서 밥 먹고 이제 루다 아이스크림 먹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먹이고 있어요 맛있어? 응 나 안 흘리지 안 흘리네 맛있겠다 어 맞아 그 초록색이 맛있어 별미야 어때? 초록색 맛있어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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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 잠깐 먹을까 질이죠 아 머리 너무 이쁘다 어디에 예쁜거 같은데?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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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방이랑 지렛지가 똑같아 그니까 드레스 그렇게 해보니까 공주님 같아 진짜 하하하 준비 지렛 가위바위보 이겼다 아니 아빠를 요거하다니까 이거? 넌 뭐 낼건데 나 요거 흐흫 알았어 가위바위보 에이 내가 이겼다 아빠를 이길거야 하이 아빠는 요거해 이거? 넌 뭐 낼건데 난 요거 가위바위보 이겼다 아아아아 괜찮아 다음에 이기게 해줄게 그렇게 찍고 그렇게 하고 싶어? 하하하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점프 찍어 점프? 아 누다만 띄는거야 하나 둘 셋 아프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PD 삼촌한테도 인사하고 네 안녕히 계세요 너무 고생했어 루다 악수 여기 PD 삼촌이 루다 엄청 좋아한대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뭐 이루아지 되지? 어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고생했다 루다 재밌었어? 네 다행이네 이모 삼촌들한테 예쁜 많이 받아서 좋지 뭐 가자 여기 꺼 오 좋겠다 하하 역시나 힘드네요 나는 이제 그만 하려는다 이번엔 진짜죠? 네 세 번째는 없죠? 아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안녕 링 어 뽀깨다 뭐 할 건데 동전인데 뭐 뽑을까 그러게 루다 골라봐 네 루다 동전 4개 넣어야 되는데 4개 4개 넣어 하나 둘 셋 일곱 네 됐다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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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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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아잉? 이상한 게 들었는데? 아, 안 돼! 치다, 이거 마음에 안 들다 너 아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하기로 했잖아 치다, 안 치다 한 번 더 했나 본데? 아, 한 번 더 하는 거네, 이거 두 번이네 이거 물개 뽑을까? 어, 됐어, 이제 해봐, 물개 마셨어 물개 나와라, 얍 제발 아, 또 나왔다, 저거 한 번 더 할 수 있나? 어, 또 할 수 있어 가요, 가요, 가요 오, 이상하게 따라오는데? 응 우와, 나 세 개나 뽑았어 이야, 좋겠다 마음에 들어? 강아지만 더 와 강아지? 그럼 강아지 갖고 가자